워터파크 이렇게 손빨리 할 때 50크리 넣어주면은 진작께 가장 빠진다는거에요? 하얗게 됐죠? 보세요! 하얗게 됐죠? 와일이 덥노? 나 댕겨 왔구먼 워터파크는? 아유 엄청 더워 그럼 워터파크는? 아유 엄청 덥되니까 아니 더우니까 워터파크 가자고 누구지? 여러분께 명부대기 찾아갑니다 오후에는 문센에서 뵐게요 문화센터 찬바람 불 때 하족 우리 아빠가 보기보다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